경상남도가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축산 사업에 지난해보다 150억 원 늘어난 2,229억 원을 투입합니다. 경상남도는 가축분유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과 FTA에 대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선진축산업 육성을 위해 6개 분야 11개 시책을 추진합니다. 특히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와 돼지고기 이력제 등 다양한 선진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축산문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에 힘이 질릴 예정입니다.